연등하실 시간입니다! 연등하실 분들 모두 나와 주십쇼! 야 수민아 너네 어제부터 무슨 연등을 그렇게 단체로 하냐? 뭐 공부하는 거냐? 아! 저희 그 뭐냐 그… 윈도우 모스 모시기 그거 자격증 따면 포상휴가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진짜? 마침 나도 그거 따려고 했는데 그럼 나도 같이 해도 되냐? 저 개새끼가… 응? 야 최창실! 이, 이병 최창실! 정신 안 차려? 무슨 걸어가면서 졸고 있어? 대체 요즘 연등을 몇 시까지 하는 거야? 너 좀 있으면 운행도 나갈 건데 졸음운전하다 사고 나서 뒤져 그러다 야 유수민! 넌 새끼야 선임이 돼가지고 같이 연등한 후임이 아니러도록 니가 잘 교육하고 관리했어야… 이런 미친 새끼가… 하… 오늘도 긴 하루였다… 응? 자 유수민 일병님! 만약 한창 라임이 있는데 갑자기 정글이 들이닥쳤다 어떡하실 겁니까? 저… 최선을 다해서 싸운다? 그럼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어제 하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계속 까먹으십니까? 맞습니깡! 그것도 모릅니깡? 적 정글이 와서 딸면 우리 정글핑 존나 찍으면서 정글 타 존나게 한 다음에 나남 던진다 쓰고 채팅 치는 게 군란입니깡? 땅땅 일병님도 틀렸습니다! 당연히 필사적으로 포탑으로 도망쳐서 어떻게든 살아나봐야 합니다! 이게 뭐 이겨두구만 저도구만인 상황도 아니고 무슨 바인드들이 다 그 떠이십니까? 족같은 존냥이 새끼… 음… 그래도 선임인데… 표정도 그렇고 너무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지금 저희 팀 리더이자 감독은 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선호임을 들먹이시면… 하휴… 어른이 되시지 말입니다! 그 말은 뭐? 내가 지금 애새끼 같다 이거냐? 오, 어른이 되새지 말입니다… 야 니네 뭐 롤에 목숨 걸었냐? 뭔 롤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열 흘리면서 하고 있냐? 그… 저희 목숨이 아니고 어머님 목숨이 걸려야… 이런 미칫 또라이 새끼가! 야, 갑자기 오줌 존나 마렵네! 진출 쌍땅스! 같이 화장실 가자! 아니 오줌 마려오시면 혼자 가시지 저는 왜? 그치고 따라오 시X라… 이 새끼들… 분명 뭔가를 계속 나한테서 숨기고 있구만… 오늘도 연등할 크루들 모여주십쇼! 오늘은 별로 관심 안 가지시고 금방 주무시는구나… 휴… 다행이다! 불 끄고 나가겠습니다! 이 새끼들… 대체 나한테서 뭘 숨기는 건지 오늘 꼭 밝혀주마! 아이, 같이 가 새끼들아! 연등이면 분명 싸지방이나 독서실로 가야 하는데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군… 역시 뭔가가 있구만 뭐, 뭐야? 중대장실?! 대체 저것들이 중대장실에 뭐하러 들어가는 거야?! 중대장님하고 뭔가 하는 건가…? 뭐라고 하는 거지… 잘 안 들려… 야 박아! 박아달라고! 아니 개새끼야! 니가 제때 공박았으면 나 안 좋아했잖아! 자아… 내,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이, 설마… 그럴 리가 없… 몸 내줘, 몸! 몸 내줘달라고! 어쩜 대신 맞아줄 것이지 몸 안 대줄 거면 왜 탱커 있냐 이 X발 연아? 이거 탱말파 아닙니다 초극길 AP말팝니다! 허,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신성한 중대장 씨랬어? 중대장은 너희에게 흥분했다 중대장이 X발 니들 연습하라고 노트북도 구해다 두고 맨날 밤늦게 남아서 봐주는데 아직까지 한 판을 못 이겨? 이 개 X발 것들아! 그렇게 걷잡을 수 없는 오해의 불씨는 점점 커져만 가고 그 오해의 불씨를 끌새도 없이 결전의 날은 빠르게 다가왔다 뭐 저도 좋으니 최선을 다해라 같은 아니란 소리는 하지 않겠다 무조건 이기고 와라! 전우를 위해서! 이기고 오겠습니다! 충성! 본 경연대회는 10군단 장병들의 스포츠매시 판명과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군 전투력 증강을 목적으로 야, 생각보다 참가자가 많지 않은데? 이 정도면 진짜 우승 노래벌만 하지 않냐? 그렇습니다 오기 전에 참가팀들 정보를 좀 알아봤는데 대부분 저희랑 비슷한 티어였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팀이 하나 있습니다 전 SK T1 출신 선수가 있는 10,500여단 팀! 게다가 다른 팀원들도 전원 다이아 이상급! 그놈들은 사실상 우승 확정급인 팀이고 그놈들과 만나면 사실상 결승전입니다 특히 예선전에서 만나면 절대 승산 없습니다 그나마 그놈들 체력이 가장 떨어진 결승전에서 만나야 승산이 있습니다 대지 눈이 좋길 바라는 수밖에 어, 어, 김수영이 중대장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저는 제 후임들이 지난 며칠 동안 중대장님 방에서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알고 말았구나 숨긴 건 미안하다 그치만 이건 중대원들이 너를 배려해서 제가 아는 제 후임들은 그런 짓을 할 놈들이 아닙니다 뭐? 제 후임들을 중대장님하고 막 받고 몸대주고 그럴 애들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분명 중대장님의 권력을 이용한 성적 착취가! 자 그럼 대진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아아아아아 뭐, 뭐야? 잘 나온 거야? 그렇습니다! 저희 진짜 개꿀 대진표 걸린 겁니다 일단 한 번만 이기면 부전승으로 곧바로 결승 진출! 거기에 우리 예선전 상대인 19단 의무대는 실버와 브론즈로 이뤄진 오늘 참가팀 중 최약체! 얘들아 우리 예선이기면 부전승이래 열심히 하자 우와~~ 첫 번째 경기 19단 헌병대와 의무대의 대결입니다 선수들 앞으로! 아이씨 그 SK T1 전멤버라던 놈 실력 좀 볼라했더만 아쉽네 걘 결승전에서 봐야겄다 돈풀기 같은 느낌으로 시작하시죠! 자! 조지러 가자! 하지만 조져지는 것은 우리였다 아니 어떻게 아직까지 아무도 키를 못 냅니까? 집중에서 잘 좀 해보십쇼! 게임 시작하고 답갱 한 번도 안 한 씹듣기가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멍청한 새끼들 쉽게 이길 거라더니 왜 저렇게 당황한 거야? 야 이 미친놈들아 이런 거 몰래한다고 누가 고마워할 줄 아냐? 왜 우리 엄마 걱정을 니들이 하는데 누가 걱정해달래? 이딴 허짓거리 그만하고 대충 치고 빨리 나오라 자 김수영 그런 안량한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거짓말 말고 임마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해라 우리 수영이는 꿈이 뭐야? 아! 내 꿈? 내 꿈은 비행기 조종사가 돼서 이곳 간 아빠 만나러 가는 거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럼 엄마 꿈은 뭐야? 엄마 꿈? 음… 엄마 꿈은… 얘들아… 얘들아… 우리 수영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 우리 엄마 좀… 제발 살려주라… 야 이 새끼들아! 방금 잘 들었지? 절대 치면 안 돼! 알았어? 네! 가자!!!! 제발… 죄송합니다 김수영 일병님 저희 저버렸습니다 고생했다 돌아가자 기적은 없었다 예선 광탈 그것이 우리의 초라한 성적표였지만 몸을 얼어붙게 하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휴가를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어 그래 휴가 잘 다녀오고 아 그리고 이거 가져가 이, 이게 뭡니까? 니네 분대 애들이 너희 어머니 수술비 구하려고 롤 대회 참가했다가 광탈했다는 소문이 부대 내에 바다하게 퍼져서 병사들하고 간부들이 조금씩 모은 돈이다 딱 500만 원이야 나가서 어머니 수술하시면 간호 잘 해드리다 와라 또 고민 있으면 혼자 알지 말고 얘기하고 임마 알았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적은 없었다 단지 마음의 온기를 조금씩 나눴을 뿐 김수영 일병이 휴가를 나가는 그날 집군단에는 새하얗고 예쁜 눈이 내렸다 아, 씨발 눈 온다 좆간네 진짜 아하 아하 점심 Silver